자 여러분들 레이클드 머티리얼즈가 지금 좀 이번주 계속 하락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당연히 상승이 있으면은 하락도 있는 법이에요. 이거 언제까지 올라갈 줄 알고 계속해요. 이때부터 단타만 쳐야지. 맞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어느 순간부터는 묶어둘 때 이 물량을 들고 있는 주식을 묶어둘 때가 있고 팔면서 유연하게 대처할 줄 알아야 되는 게 진정한 주식 보수라고요. 여러분들이 이게 되기 위해서 다들 영상 찾아보시는 거고 맞죠. 그런데 일단 실행에 옮기셔야 됩니다. 항상 머릿속에 기억 마세요. 제 말만 잘 들으면 절대 주식으로 손해나는 일이 일단 없을 거예요. 자 우선은 레이클드 머티리얼즈에 여러분들이 항상 이 녀석들의 실적을 봐야 돼요. 실적. 자 매출액이 작년도가 1310억 나왔어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얼마나죠 여러분들? 영업이익이 350억 나왔습니다. 자 올해는 얼마냐? 1500억 나오고 영업이익이 384억 나올 예정이에요. 자 전망치죠 전망치. 올해의 전망치로 제가 얘기를 풀어드릴게요. 자 매출 대비했을 때 영업이익은 상당히 잘 나온 편이에요. 진짜. 여기서 솔직히 150억 이상만 나와도 정말 괜찮은 주식이라고 평가를 받아요. 매출 대비 10% 이상 나오니까 영업이익이. 근데 얘는 20%가 넘죠. 거의 뭐 3% 가까이. 25% 되는 것 같아요. 거의. 그런데 문제는요. 이 영업이익이 펀더멘셜 쪽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되냐. 자 지금 현재 시가총액 1조 2천억 정도 왔다 갔다 하죠. 여기서 자 올해의 영업이익 전망. 현재 PR이 31배예요. 어떻게 보면 동종피오군이 20배에서 25배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문제는 얘가 조금 더 고평가 된 게 맞다. 특히 2만 6천원 선에서는 상당히 고평가 된 게 맞다. 그러면 당연히 이 수익실험 매물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랫사이 보시면은 보세요. 언제든지 매도 물량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구간입니다. 이런 거 보시면서도 여기서 사시는 분들 대체 주식을 무슨 생각으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지금부터 정말로 주식으로 돈 벌고 이 손해난 돈들을 복구하고 싶으시면은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똑바로 할 생각 없으시면 그냥 그 돈을 쓰세요. 딴 데다가. 그게 더 빠릅니다. 자 현재 얘들 어떤 업체예요. 반도체 업체잖아요. 반도체. 이 반도체 증착공정에서 사용되는 전구체를 납품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자 그러면은 얘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석유화학 총매 사업부도 있어요. 반도체 태양강.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은 얘들 같은 경우는 사업부 반도체도 있지만은 석유화학도 되고 LED 쪽도 있고 뭐 태양강도 있고 뭐 하다 보니까 테마 형성이 너무나 잘 되는 녀석이에요. 반도체도 있지만은 여기 이제 재생에너지도 같이 테마가 엮이니까 또 메모리 업체 쪽에도 이제 SK하이닉스 쪽에도 투입량이 하향 조정한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얘가 어떻게 보면 이제 세력들이 들어와서 좀 시세를 많이 띄운 게 사실이에요. 진짜. 여러분들 세력은 절대 못 이겨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세력이 같이 가야 돼요. 세력의 돈은 우리가 조금 야금야금 빼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렇다고 이거는 주가 조작 이런 종목은 아닌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반도체 감산. 지금 이제 채치피티 GPU 관련해서 또 요 관련되는 메모리 업체들이 한참 부각을 받죠. 근데 문제는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그나마 괜찮은 게 오를 수 있을 수 있는 게 자 시설 투자. 시설 투자가 주가의 정말 호재죠. 이게 23년에 세종시의 완공 예정이잖아요. 이게 두 건이나 있어요. 두 건이나. 그러면은 8월 말까지 이 연구소와 생산시설 생산시설을 구축할 예정이고 9월 30일까지 전구체 설비 증설 예정이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그때까지 또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분명히 주가를 뺐다가 올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15,000까지는 최소 17,500까지는 기다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들 기다리지 못하시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혼자 안 될 것 같으면요. 저랑 같이 매매해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매매하면서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같이 매매하면서 저랑 함께 이걸 봐요. 진짜. 어떻게 이게 흘러가는지. 전화번호 오픈해둘게요. 제가 카톡방 링크 초대해드릴 테니까 여기 보시면은 레이크 모티리얼 저방 매매방 카톡방 만들어놨어요. 들어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이제 매매를 함께 진행해봐요. 제가 같이 매매하면서 여러분들 가이드를 잡아드릴게요. 진짜 여러분들 돈 벌고 싶으면 배우세요. 자 어떻게 간단히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레이크라고 세 글자만 레이크 세 글자만 보내주세요. 간단하게. 그럼 제가 카톡방 초대 링크 보내드릴게요. 저와 함께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30분 장마음까지 함께 매매를 진행하면 여러분들 진짜 돈 많이 될 거예요. 수익도 벌고 어떻게 매매하는지. 제가 단 3일 만에 어떻게 주식이 정말 쉬었어요라는 말 나오게 해드릴게요. 다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실제로. 제가 이런 종목방 몇 개 더 만들어놨거든요. 실제로 정말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나 카톡방으로 이제 좀 안되는 분들은 제가 그러면 카톡방 들어오기 힘드신 분들 많잖아요. 직장생활 하시고 집안일 하시고 사업하시고 그런 분들은요. 제가 문자로 아침마다 시나리오를 보내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요. 정말 그날의 시나리오를 항상 만들어놔요. 장전에. 제 이 시나리오를 문자로 매일매일 보내드릴게요. 아침에. 이분들은 레이크 문자 다섯 글자 적어서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이 레이크 머티리얼 이거 제가 이거 보내드릴게요. 진짜. 이 시나리오를 아침마다. 그거라도 받으세요. 정말 낫습니다. 아무튼 이 설비 투자 확대에 따라서 이 어팡 턴 어라운드 하면은 매출은 정말 오르는데 생각보다 시총 대비했을 때 그렇게 큰 퍼포먼스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나마 다행인 게 얘들의 유통 비율이 50%가 조금 넘어요. 56.2%인데 이 정도면은 시가총액이 좀 낮다고 봐야 돼요. 더. 원래 거래해야 되는 그런 거에 비해서.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만 기다리면은 한 번 더 구간치고 나온단 말이에요. 왜? 설비 투자가 8월 달부터 9월 달 다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때 한 번도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에요. 항상 시기를 잘 봐야 돼요. 얘들의 이벤트를.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 그리고 웬만하면 카스톡방 들어와 계신 거 추천드리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정말로 해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물려있는 종목들도 있으실 거고 좀 올라와주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가장 주식이 좀 힘들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바로 살까 말까. 그때 살 걸 그때 팔 걸.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참 많은데 우리가 뭐 영상 같은 것들을 보시더라도 아 이거 내가 다음에 한 번 사봐야겠다. 아 이거 듣고 한 번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잊어버리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부지기 또 수익률과 정확한 판단 이런 게 잘 안 서기 때문인데 사실 뭐 여기서 듣는 이야기들이 잘못됐다는 것들보다는 이게 내가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것 자체가 자 뭐가 없다? 확신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확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확신을 어떻게 좀 제가 여러분께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수행을 투자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기가 막히게 주식이란 거는 내가 사면 떨어져요. 또 팔면 오르고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큰 금액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투자해보겠다. 큰 금액을 주고 이거 내가 한번 샀다. 유튜브도 보고 뭐 책도 보고 공부도 좀 했다. 그래서 많이 샀는데 조금 오르는 것 같다가도 쭉 빠지죠. 그리고 아 이건 모르겠다. 정말 조금만 샀어요. 여러분들. 진짜 아마 50만원 100만원. 그런데 얘는 엄청 올라요. 진짜. 이게 또 여러분들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많이 샀는데 결국 떨어졌죠. 지금 좀 어느정도 해보게 됐는데 그런데 이게 뭐 유튜브만 보면은 다 좋대요. 다 좋대요. 아니 다 좋대요. 아니 솔직히 우리가 뭐 3프로TV, 매일경제 등등 다 좋은 거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여러분들 안 좋습니까? 카카오, 네이버 안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되게 좀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은 사람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짧은 시간, 짧은 시간 안에 주가가 좀 크게 오르고 그렇게 돼야지 재미가 있어요. 재미. 여러분들 재미라고 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돈 버는 재미죠. 돈. 돈을 벌어야 재미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여러분들 인정할 거 인정해야 돼요. 저도 인정합니다.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해줍니다. 결국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옳다. 어떤 산업의 방향이 어떻다. 이만큼 클 거다. 아니 그래서 언제 사야 되는데 언제 팔아야 되는데 언제 오르는데 솔직히 이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또 기다리다가 미쳐. 기다리다 물려. 그러다 팔면 올라가. 이런 것들은 이제 진짜 그만해야 돼요. 그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50만 원 혹은 100만 원만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뭐다? 딱 하나. 딱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하나만 선정을 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매일매일 좀 수익을 내는 한 20% 정도 수익을 내는 대장주를 잡자는 거예요. 대장주. 그래서 대장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단기 종목들을 좀 많이 잡아드려요. 보시면은 여기 뭐 세로닉스, 윈텍 뭐 이제 보시면은 진짜 뭐 고수가 나타났다.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어요. 매일매일 나고 있고 사실 뭐 수익자로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드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처음에 제가 여러분께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00만 원. 이 100만 원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토익이죠. 솔직히 말하면 100만 원이면은.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 그래도 물려있는 종목이 많은데 여러분들 남들 말 듣고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매수를 할 때는 작게 해야 돼요. 작게. 작게 시작을 해야지 이게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50만 원이나 100만 원. 50에서 100만 원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좀 뭐 잡아보셔야 되는데 여기 아침에 시장이 딱 열리잖아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막 이렇게. 그래서 수익이 잘 나고 계시던 분들도 이제 단타의 신님. 제가 단타의 신이라고 불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직장 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막 주가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매수가 좀 무섭더라 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는 내가 좀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방안 만들어서 알려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장 시작 전에 미리 종목을 좀 이제 잡아드리는 게 어떤가. 그래서 단타의 신. 단타방에서 제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4월 6일 단타 종목 7일 뭐 이렇게 옛날 자료이긴 하지만 저는 지금도 계속 이렇게 매일매일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다음날도 이제 10일, 11일 이렇게 제가 종목을 여러분께 저 단타의 신 단톡방에서도 여러분들을 초대드리고 있고 카톡방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문자로 이렇게 일괄로 여러분께 장이 9시 열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8시 40분 정도 전후로 해가지고 장이 9시 시작하는데 늦어도 8시 50분 전에는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톡이랑 이제 문자 이렇게 장 시작 전에 미리 알려드리니까 이게 정말로 따라오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도 편한 거예요.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이런 것들 다 잡아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참 약속드리고 싶은 게 장 시작 전에 이제 미리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 뭐 설거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일을 하면서 듣기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부터는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단돈 50만원 혹은 100만원 이걸로만 잡아보시다가 여러분이 자신감이라는 게 생길 거예요. 수익이 나다 보면은. 그래서 이 자신감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시다가 보면은 그때부터 시드머니를 조금씩 늘려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금방금방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혹은 천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이런 것들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복리 효과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셔야 되고 매일매일 단기 종목으로 한 종목당 한 20% 내외로 이제 수익을 내는 게 정말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톡방 있죠. 카톡방 그리고 종목을 문자로 받으시는 방법은 정말로 단순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단타의 신이라고 되어있죠. 여러분들 단타의 신. 그리고 단타의 신 방에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또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도 있고 들어오신 방법은 간단해요. 상단에 이제 제 전화번호 있어요. 여기 010-8203-3156 여기 번호로 단타방에 단톡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단타 뒤에 방 세 글자를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나는 시끄러운 거 싫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딱 이렇게 단타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단타방이라고 써서 문자 세 글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이런 것들이 돼요. 그런 건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단타라고 보내시는 분들은 꾸준히 문자로 종목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대로만 끝나면 여러분들이 좀 아쉽죠. 우선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다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걸 하나 준비했어요. 이건 제가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투자 교과서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옆에 끼고 애지중지 하시는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 폰. 그래서 이 전자책인데 가격이 좀 비싸요. 제가 98,000원에 이걸 판매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것을 여러분께 자 어떻게 100% 무료로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그냥 공유를 해드린다. 보시면은 실제 구매하신 분들의 구매 후기가 많이 적혀 있어요. 평도 아주 좋습니다. 뭐 도움이 많이 되었다. 쉽고 간단하다 등등. 가격이 비싸도 사람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어떻게 한다? 자 무료로 100% 무료로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이제 차트를 어떻게 보는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이제 종목 발굴법 우리가 투자에 실용적인 필수 핵심만을 담아서 만들어둔 책이에요. 여기 워터마크. 자 이제 티처 림 되어있죠. 제가 임시인데 티처 림.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챙겨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보시면서 홀로 서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혼자만의 힘으로 매수해서 슈퍼 개미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위에 상단에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 010-8203-3156 이쪽으로 어떻게 간단해요. 교과서라고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문자로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전자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모두 송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